자 그러면은 일단은 끝내기 전에 그냥 끝내기 아쉽잖아요 직접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취중 짠담을 많은 분들 앞에서 눈 앞에서 보여드리자라는 어떤 결정으로 12월 3일에 공개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공개 오시는 분들도 한 잔씩 마시면서?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율을 해보고 있고 일단은 날짜는 12월 3일이죠 12월 3일 일요일이고 시간 장소 이제 아마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그날 당일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트장이 그대로 공연장으로 가다녀요 공연장에 가면 뭘 볼 수 있나요? 공연장에 가면 일단 저희 카진이 멘탈 깨진 모습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재밌을 거야 카진이 형 멘탈 깨지는 모습 혈민이 형 스트립쇼 뭐 스트립쇼 뭐야 여러분들 공연장 오시면 전철민의 과거 썰 다 풀어드릴게요 그때 음악도 하나요? 우리 가가지고 노래해야죠 노래 그건 이제 뭐 콘서트니까 그때는 이제 얘기보다는 콘서트야 정말 잘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봅시다 진짜 우리 한번 재밌게 맞아요 재밌게 한번 해보는 걸로 공연장에서 만나요 그러면 다 같이 마무리 취중! 짠! may the weather will come to bring us chipper and tea and drum one day when the time is done we'll take a leave and blow woo